오늘 눈 밑에 레이저 수술을 저렇게 멋있게 하고 왔어요 자 감지 마시구요 이에 상대할 뿐입니다 홀리하우스 레프렌덴 라이프맨 자 다원주와 홀리하츠 요즘 들어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의 데뷔적인 댄서들이 이렇게 바쁘게 되었습니다 자 4강좌의 두번째 배틀 1분씩 두번에 나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디테이바이다 네 다가루 다가루 누구로 누구로 성함이 나 디제이 몽돌 넷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을 마주쇼! 아, 아르타야 진짜잉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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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